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니밴 하면 어떤 차량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부터 7인승, 9인승, 11인승 세 가지 모델이 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원 및 활용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중 카니발은 9인승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9인승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고 차량 금액이 7인승보다 저렴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가스의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탑승시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잠시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특별한, 멋진 완성차를 출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지시되는 커스텀, 미니밴, 프리랭, 미니즈 함께 만나보시죠. 자동차에는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죽 등 수많은 소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기준에 맞는 강도와 침일도를 확인받아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안전을 위해 소재의 강도와 밀도가 높아지면 무게가 올라가며 이에 따른 용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는 끊임없이 다이어트 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소재, 바로 카본입니다. 카본은 철보다 10배 이상 안전하지만 무게는 50%의 부가의 대표적인 용량화 소재로 선택합니다. 카본 선후는 적격을 쌓고 붓는 등의 복잡한 공정을 교류하며 계량 증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량 증산이 어려운 만큼 단가가 높아 결국 고성능 자동차는 축구가에 수익을 잃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의 하이빈 인증의 자동차는 청구가 높아져 개방감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만큼 하이루프의 무게가 더해져 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루벤 리무진 CF-770은 하이루프의 무게는 카본 고유의 재질로 제작됩니다. 카본 빗살무늬 디자인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외관을 만들어주며 머리를 가볍게 하여 연비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멋있는 실내 시트를 살펴볼까요? 영상 속 차량의 다양한 모습들이 궁금하신가요?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클래스터를 본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